오늘은 강아지가 피해야 할 음식 성분을 알아볼 거예요. 일일이 외울 수 없으니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 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맨날 먹을 거 달라고 졸라요. 빨리 알려주세요. 첫째, 과일씨, 입, 줄기는 못 먹게 하세요. 중독과 복통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. 딸기, 감자 등도 먹일 때 유의해야 하겠네요. 특히 포도는 치명적이니 못 먹게 하셔야 해요. 둘째, 식은 매운 과일, 채소 못 먹게 하세요. 신맛 나는 귤 같은 것도 소량 섭취 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다량을 섭취하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. 마늘, 파, 양파 등도 먹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셋째, 자일리톨 성분 위험해요. 소량은 괜찮지만 다량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세요. 사람에겐 좋아도 강아지에겐 나쁠 수 있군요. 넷째,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음식 절대 금지하셔야 해요.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으니 절대 못 먹게 하셔야 해요. 초콜릿 떨어진 것 먹는 걸 봤는데 조심해야 하겠네요.